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능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만개전략 장현진입니다. 오늘은 교양캐스트입니다. 수능수학의 표준점수를 알아보자. 굉장히 표정이 밝죠. 수능수학의 표준점수가 상당히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가 되면서 상당히 표준점수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아마 사물학평을 딱 치면 처음으로 받아보는 성적표고 그 성적표에 여러분의 표준점수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고3들은 표준점수를 잘 모를 텐데 어차피 대부분 주요대학은 표준점수를 많이 활용해요. 꼭 아셔야 되는 거고 N수들은 표준점수로 원서를 내본 적이 있을 테니까 표준점수의 중요성을 알 거라고 봅니다. 수능수학은 표준점수가 아주 정상화되었고 좋아졌고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수학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알아 봅시다. 표준점수 어떻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심이 좀 있을 텐데 표준점수로 대학 입학 사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아마도 표준점수로 대학을 입학 사정을 할 거예요. 변환표준점수는 탐구 과목 때문에 변환을 좀 한다는 건데 변환해도 표준점수인 거고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점수로 가는 대학들이에요. 리스트 한번 볼까요? 아마 여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웬만큼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광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의대, 서방대, 시립대, 세종대, 성균관대, 숭령여대, 성실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울산대도 의대 가면 좋겠다. 그렇죠?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한국의대, 한양대 이렇게 있네요. 좋은 대학교도요. 좋은 대학교들이죠.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가 웬만하면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어? 뭔가 좀 빠진 게 있긴 있어요. 서울대가 없네. 서울대는 변환표준점수 안 하고 그냥 표준점수 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점수가 또 맞는 거예요. 이 국립대나 아니면 이렇게 의대, 교대 중에 그냥 표준점수라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변환표준점수랑 큰 차이가 없어서 결국 다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게 그냥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 확실하니까 결국 표준점수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수능 수학의 표준점수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보여드릴게요. 100점의 표준점수, 1등급 표준점수, 2등급 표준점수. 아직 표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곧. 100점 맞았을 때 100점 만점이 아니라 원점수가 100점이지만 표준점수는 100점을 훌쩍 넘어요. 표준점수는 100점이 평균이거든요. 100점이 평균이에요. 평균을 100점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20점으로 잡아서 재계산하는 건데 여기가 갈린 길이야. 이게 작년 수능이고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재작년인데 이때는 수학을 왜 두 개로 쪼개놨냐면 이때는 이제 앞에 게 가형, 뒤에 게 나형이에요. 앞에 게 가형, 뒤에 게 나형. 근데 이제 가, 나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 가형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아도 표준점수가 135도 안 돼요. 나형이나 국어에 비해 상당히 좀 점수가 약한 편이죠. 202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래요. 항상. 심지어 막 133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에이, 만점만 그런 건 아닌가요? 뭐 약간 뒤바뀐 적은 없나요? 한 번도 뒤바뀐 적은 없어. 수학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시기였는데 표준점수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국어 하나 틀리면 대학이 확확 바뀌는데 수학은 다 맞아도 별 효과가 없는. 효과가 없진 않지. 다 맞으면 엄청 좋은 건데. 사실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이게 공통과목 체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수학도 이제 가나형을 나누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국어랑 삐까삐까? 국어보다 훨씬 더 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점 만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1등급의 표준점수 보면 131, 128, 135, 131, 130, 131, 131, 131, 131, 137, 126, 133 오히려 만점의 표준점수랑 1등급의 표준점수가 다른 과목을 압도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수학을 잘 치면 그만큼 대학 가는데 표준점수 6점 차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 훨씬 유리해지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타과목과 비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잖아. 공부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선생님 저는 탐구인데요 이러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 평균적으로는 수학이 공부량이 제일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수학을 잘 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수학 강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도 보면 제일 낮았잖아요. 가형 같은 경우에 국어랑 나형은 삐까삐까 비슷하면서 가형보다 항상 높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역전이 돼서 어떤 시험이든 수학이 가장 변별력, 가장 영향력이 커지는 시험이 되었다. 어떤 과목과 비교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생님의 어떤 과목, 가르치는 과목의 특성이 기인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는 슈스럼 없이 수능, 수학 공부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해라. 믿고 수학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에 가나요. 이게가 공통 선택 체제예요. 여기를 좀 수치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빨간색을 칠했고요. 단 한 번도 그 경향에 바뀐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내지는 4등급, 3등급, 4등급은 다 칸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4등급 이하가 되면 4등급이 이제 딱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아마 5등급이 가운데 아닙니까? 5, 6등급 이렇게 생각할 텐데 데이터를 보면 4등급이 가운데요. 4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표준점수가 수학이 쫙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크게 봐요. 손해가 매우 커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점수가 이렇게 쫙 벌어졌다는 것은 변별력이 확보가 돼가지고 잘 친 애는 잘 쳤고 못 친 애는 되게 못 쳤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잘 치면 유리하다. 대학 가기 유리하다가 끝이 아니라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해서 4등급 이하로 쭉 내려가면 혹시 그러면 이게 밑으로 쫙 내려가기 때문에 대학에 또 큰 손해를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잘 받으면 이득이고 열심히 좀 덜했거나 실수를 정말 많이 해서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이러면 대학 가기 정말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3월이고 여러분 3월 학평도 앞두고 있고 N수하는 친구도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타이밍인데 공부하는 만큼 그만큼 보답받을 수 있는 과목이 수능 수학이니까 보람 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긴 에이스잖아요. 이런 거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또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